셀트리온을 짓누르는 세력은 크게 두 개의 세력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두 개 정도 세력으로 큰 부분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세력 모두 다 무기를 잃게 될 겁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잃게 되는 부분이고 무기를 잃거나 아니면 무기가 상당히 날이 무뎌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짓누르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상승의 흐름은 상당히 가벼워질 겁니다. 상당히 가벼워지고 특히나 이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은 상승 흐름이 가벼워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승의 흐름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지금 실체가 있는 공매도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JP모건이 대표적이죠. 계속 터무니없는 그런 목표주가를 계속 내고 있죠.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고 모건스탠니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주로 외국계 세력이죠. 외국계 공매 세력들. 그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삼이신이죠. 삼이신. 특히 삼성하고 이베스트. 이거는 자전거 부대입니다. 자전거 부대. 그야말로 이거는 공매도 세력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악질입니다. 악질. 악질이고 거의 불법에 가까운 상황인데 불법이 아닌 것처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런 상태죠.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첫 번째 공매도 세력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런데 이 공매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제 금요일날도 봤지만 이제 안되겠으니까 장마감 때쯤 돼가지고 억지로 주가를 좀 눌러버리겠다. 그러면서 물량을 갖다가 툭툭 던졌죠. 동시효과 때 던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막았는데 그 부류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계속 관찰을 해본 결과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 이제 얘들은 항복을 할 겁니다. 얘들은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에 회사가 정말로 이제 큰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 버리면 얘들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게. 지금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이 공매도 현황을 보면 됩니다. 이 공매도 현황이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현황이. 이제 44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리고 셀티린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이 공매 세력들은 갚습니다. 1,100만 주였죠. 2020년도 3월 5일 날 1,200만 주였습니다. 1,200만 주였는데 지금 400만 주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계속 갚아 나갔다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얘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언론플레이도 해대지만 결국은 숫자로 보여주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갚아 나간다는 얘기다. 지금 44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에 앞에 3자로 금방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키로나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백신 가지고 곧 잡힐 것처럼 언론플레이가 되고 있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람입니다. 바람.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거의 절대로 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절대로라는 거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절대로 정도는 해도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는데 백신 맞으면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변이가 지금 또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막히는 시점이 되면 또 변이가 활기를 치겠죠. 이 변이에 대해서는 이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거기에 맞는 백신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만들어서 또 맞아야 되죠. 계속. 그리고 또 변이가 생겨서 또 만들어서 또 맞아야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감을 보면 알 수 있죠. 독감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에 아주 독감이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래 아직까지 안 없어지죠. 아직까지 독감 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고 독감 약을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 상황하고 유사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전염력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거기다 치명률도 높고 후유증도 심하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의 이런 백신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키로나주가 결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이제 한 5개, 6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제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 EMA에서 긴급 사용 승인 검토를 하고 있죠. 그게 아마 3월 2번 주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EMA는 계속 진행해서 한 두 달 정도 뒤에 되면은 이거 조금부 사용 승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약이 좋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EMA 절차 때문에 계속 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EMA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수출 소식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절다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절다로. 절다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치료제 약이 없어서 지금 각 나라에서는 대용으로 해가지고 렘데시빌 해가지고 어쩌지 하고 있는데 치료제 그렇게 좋은 성능이 치료제가 나오면 당연히 사죠.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암 사면은 이제 안 사는 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왜 빨리 들여오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찮게 보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제를 가져가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두 나라의 이제 수출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도 우리도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면 첫 번째 관문이 뚫리게 되면 이 첫 번째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세력은 공매 세력이죠. 얘들은 공매 상황을 오히려 공매를 치는 게 아니고 공매 재개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공매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매를 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갚을 겁니다만 공매를 쳐서 내릴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쳐서 내리겠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어는 이거는 완전히 급성장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공매 잘못 치면 손실이 어디까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걸 공매 세력들이 모른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수출 수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거지로 좀 눌릴 수는 있겠죠. 눌릴 수는 있겠지만 공매를 공매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공매를 많이 쳐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테슬라가 그렇게 공매도가 활개를 치던 세계에서 제일 공매가 많았던 종목인데 결국 15배 올려버렸죠. 공매들이 50조 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그런 부분의 현실화가 되죠. 셀틸을 보여주게 되면 공매도들이 인정하고 갚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440만 주 있죠. 그거 계속해서 갚아 나갈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가장 공매도 많이 갚는 기업이 셀틸이 될 것이다.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지금 벌써 많이 갚았죠. 벌써 많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440만 주 금방 갚을 겁니다. 올해 1년 내내 갚는다고 정신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죠. 뭘로 해소하느냐. 레키로나가 수출되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도 있고 램시마스시도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해소가 된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삼이신, 특히 삼삼이베스틱인데 여기는 자전거를 타죠. 계속 샀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호재가 만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리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도 손을 잡고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첫 번째 공매들은 실적으로 하면 끝이 나버리고 두 번째 그런 세력들은 자전을 돌리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사버리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가지고 실제로 물량은 많이 던지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자체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상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세력이 좀 붙어있죠. 어디 뒷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시장조성자라는 제도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업팅을 더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세금도 안 나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4월 6일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4월 6일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거지로 손실 많이 보더라도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손실을 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손실을 보면서 할 이유는 없겠죠. 손실을 보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래 자체는 이제 특히 셀트윈에서 자전거래가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자전거래가 4월 6일부터는 거의 차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금 0.25%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특히 시청이 큰 조목들이 그렇게 그런 자전을 돌려서 주가를 어떻게 자지우지 해보겠다.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게 되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4월 6일 이후부터는 그런 자전거 타기도 여기서는 상당히 금지입니다. 금지. 대신에 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내고 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세력도 결국은 4월 6일부터는 항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항복이 되겠죠. 지금 거기다가 그 세력들도 셀트리온이 상당한 돈을 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성장 엄청난 급성장에 그런 시그널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미 급성장 다 하고 나면 그때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이 딱 나타나는 순간 걔들도 더 이상 못 건넙니다. 좀 자전이니까 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힘을 막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4월부터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상당히. 그래서 그 두 부류 모두 다 결국은 항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무기가 아주 많이 무뎌지죠. 무뎌지거나 잃거나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승이 가벼워지고 한 세력은 공배를 친 세력은 다시 상환하는 부분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